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치략연구원 유치를 위해 천안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천안지역 출형인사가 창업한 세계적인 임플란트 기업이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3천억 원대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선거업에 조성 중인 천안테크노파크 일반 산단입니다. 이곳 8만 9천여 제곱미터 부재에 국내 굴제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3천7백여억 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200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회사는 당초 지난 2021년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신규 사업 등 사세가 커지면서 투자 규모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천안시는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치약연구원 유치에 사활을 건 천안은 이번 투자가 연구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천안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 재료를 주 업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97년 창업한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출 1조 원대의 세계적인 치과 기업으로 창업주 최규옥 회장은 천안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출향 인사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